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루비씨는 어디 나갔나봐요? 아 네 저 그러니까 저 그... 몰라셨죠? 루비 지난번이랑 되게 다르지 않아요? 어? 루비 어디 갔어? 글쎄 아니 근데 어디 간거야?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아니 0.5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다고 아 어디 간거야 밖으로 몰래 나갈테니까 딴 데로 시선 좀 끌어봐 이 좁은 데서 어떡해 안돼 안돼 못해 아 원더얼 제발 에이그 오케이 지금 뭐가 있길래 왜 오늘 처음 오시죠? 네 아 처음 오늘 처음 열었지 그 여기가 원래 루비가 엄마가 하시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어디냐는 거야? 네 저기 야야야야야야야 너도 여기 오늘 처음 오지? 어 잘하지 루비 씨 좀 봐봐 어? 아이고 아 이게 루비가 엄마가 하시던 곳인데 아이 좀 봐봐 어머 웬일이세요? 루비 씨 로비 씨는 밖에 나갈 일이 없겠어요 밖이요? 네 여기를 벗어날 일이 없겠다고요 아 여기 다 있으니까 그렇죠 원속부터 재료상이며 주물집 세 공까지 여기 다 모여있으니까 주얼리 천국이잖아 근데 좀 주얼리도 주얼리인데 괜히 여기만 오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요? 음 도심 한복판인데도 이렇게 고즈넉한 느낌이 들어서요 로비 씨는 좋겠어요 매일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서 네? 아 아 네 하 오늘 같은 날은 데이트나 하면 딱 좋겠는데 그래도 일은 해야겠죠? 그럼 시장 조사부터 하러 갈까요? 네 될까요? sequence 자, 여기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. 이런데가 나 계시는데. 아, 여기 처음이에요? 그, 남자친구랑 같이 안 와봤어요? 네? 남자친구요? 공방했던 그 친구, 남자친구 아니에요? 네? 아니에요. 걔랑 저랑요? 완전 친구예요, 친구. 그, 어렸을 때부터 목욕탕도 같이 다닌 그, 중마구, 중마구예요. 중마구, 다행이네. 가요. 네. 요즘 확실히 이 런던 블루투 표제가 대세인가봐요. 그렇죠. 블루토퍼즈는 여름 안정인데, 런던 블루토퍼즈는 컬러의 깊이감이 있어서 사계절 다 어울리니까요. 어머, 우리 신부님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모르는 게 없네. 요즘 이게 프로포즈용으로도 그렇게 잘 나가요. 아니, 저희는... 그래요? 아, 이거 어때요, 로비씨? 장난 그만하세요. 내가 시상식장 오면 채워주려고 했던 건데, 근심과 걱정을 없애주는 보석, 알지? 걱정 마, 이제. 야! 왜? 너 안 가냐? 가! 가지 말래 갈 거야 이게 뭐예요? 열어봐요 저요, 내 걸어줄게요 아니, 이걸 왜 해주시나? 프로포즈용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이거 먼저 뺄까요? 아, 네 첫 퍼즈는 지혜를 주는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줄 거예요 그냥 봐봐요 예쁘다 진짜 예쁘네요 잘 어울려요 아까 몇 시에 나갔지? 괜찮을려나? 아니, 내가 무슨 상관이야? 지가 알아서 하겠지? 사과머리가 되든 말든 아휴 아, 이거 또 왜 이렇게 뻣뻣해! 꼭 누구 머리 같네 아, 누가 더 욕하나? 루비씨, 배 안 고파요?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요? 저녁? 아니요 저, 그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어야죠 가요 아, 아, 오늘은 좀 그러지 말고 빨리 와요 아, 루비씨 뭐 좋아해? 루비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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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껑 아뇨 어, sigma 루비씨? 루비씨 어디있어요? 루비씨? 사랑해 사랑한단 말해 주면 좋아해 좋아한단 말해 주면 언제든 어느 때든 난 말로라도 내게 끌려갈게 My love 널 보면 세상이 참 아름다워 모든 게 내 맘처럼 될 것 같아 오늘도 매일 지금도 매일 이렇게 너에게로만 너에게로만 다가가 Only you